총 조회수 61만에 정말 정말 많은 관심을 주셨던 제품 여름밤이 최초로 진행하는 마켓에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 듀이트리 측에서 준비해주시는 본품 사은품들과 더불어서 오늘 주문하면 다음날 받을 수 있는 도착, 보장, 배송 혜택 받을 수 있고요 제 삽이 탈탈 털어서 진행 예정인 이벤트 올리브영 1만원 할인권 20분께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채널 운영 거의 4년 만에 처음 여는 저의 최초의 마켓 아무거나 골라서 들고 오지 않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간편한 파데플 이템, 홍조 모금 커버 선쿠션, 피지 박멸 4종 베이스로 다 지워버리는 클렌징 오일 딱 두 장 반으로 얼굴 전체 수분기를 열어주는 극효율템 더블패드 여름밤 마켓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이 구성과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름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이 영상 기억나시나요? 이때 듀이트리 선쿠션 제품을 잠깐 사용하면서 정말 짧게 썼는데 이때 영상 반응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좋았고 쇼츠 영상은 58만에, 롱폼은 3만에가 나오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구매도 정말 많이 해주셔서 공엄, 에이블리, 쿠팡 등등에서 온라인 전체에서 판매율이 정말 급격하게 높아졌다고 해요 댓글 후기도 보면 여름밤님 영상 보고 샀는데 잘 쓰고 있다 이런 반응이 많아서 제가 잘 쓰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도 잘 쓰고 있다 숨은 꿀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후기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볼 때마다 정말 엄청난 보습함과 보람을 느낍니다 아무튼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신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사상첨 마켓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마켓은 제가 평소에도 잘 쓰던 선쿠션과 여러 방법으로 직접 사용해보면서 정말로 효과받던 제품 딱 두 가지만 더 구성해서 최대 52% 할인가로 가져왔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사전 이벤트도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동안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모공커버에 진심인 제가 정말 많은 쿠션, 파운데이션, 컨실러를 사용해봤는데 그중에서도 듀이트리 선쿠션을 가지고 온 이유 일단 파데도 아닌 편리함의 대명사인 선쿠션인데도 모공커버가 너무 잘 됩니다 여러분들은 선쿠션이 이렇게 모공커버 잘해주는 거 보신 적이 있나요? 일단 저는 처음 봐요 1차로 이렇게 선쿠션으로 모공을 정리를 딱 해주니까 별도로 프라이머를 안 써도 데일리 메이크업이 충분히 간단하게 가능해져요 프라이머를 안 쓰는 게 중요한 이유가 물론 요즘 제품들 제품력이 전부 좋아진 편이지만 그래도 지성피부인 분들은 프라이머 바르다가 양 조절을 잘못하셔서 그래서 클렌징이 꼼꼼하게 안되면 이게 모공을 막아서 모공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프라이머 바르지 않고도 선쿠션으로 모공을 쫙 메꿔주니까 바쁜 아침에 파데 프리 용도로 가볍고 편안하게 정말 간편하게 휘또맛돌 써주기 정말 좋은 그런 아이템인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정말 여러 번 테스트해보고 쓰면 쓸수록 장점이 발견되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 피지 알갱이가 완전 똘글똘글 정말 정말 잘 빠집니다 진짜 블랙헤드 그리고 피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항상 짊어지고 있는 숙제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한 번씩 스페셜 케어 해주는 것도 좋지만 각 잡고 해야 하다 보니까 손이 잘 안 가는 게 팩트잖아요 그래서 그냥 매일 해야 되는 클렌징 단계에서 데일리로 일상 속에서 관리해주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자주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오일을 묻히고 살살 롤링하면 피지가 막 이렇게 나옵니다 수부지, 지성, 악지성 분들은 피지 관리가 잘 되어야 무공이 더 늘어나지 않는데요 화장 후에 사용해도 정말 메이크업을 잘 지워내지만 생얼에 사용해도 얼굴 전체 피지 관리에 좋은 제품이라 얼굴 전체에 도글글 굴러다니는 피지? 코에 블랙헤드가 고민이신 분들? 프라이머, 쿠션, 파우더, 블러셔 이렇게 사중 베이스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이 세 가지 고민을 이 제품 하나로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자부합니다 또 제가 이 오일에 빠진 거는 제형 때문인데요 너무 가볍고 얇은 제형의 오일은 프라이머, 쿠션, 파우더, 블러셔 사중 베이스 메이크업을 빠르고 깔끔하게 지워주지 못하고 메이크업 잔여물이 항상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클렌징 오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지워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살짝 도톰하고 쫀쫀한 제형감이라 사중 베이스 메이크업을 정말 잘 지워내고 이 제품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난 이후에도 산뜻한 마무리감이라서 미끈거리거나 특유의 오일감으로 얼굴이 답답하고 더워지는 느낌이 없었어요 또 블랙헤드가 고민일 때 딱 2일만 아침 저녁으로 코 부분만 롤링 해주시면 블랙헤드가 많이 사라져 있고요 얼굴 전체 피지 관리가 하고 싶을 때는 생얼인 상태에서 사용하셔도 특유의 정말 속 시원하게 피지가 빠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 이 제품은 무조건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강력 추천하는 두 제품이랑 같이 쓰면 너무 좋은 픽앤킉 화장팔 패드까지 함께 마켓 구성으로 가져왔어요 이 패드는 아하 성분이랑 10중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는 패드인데요 성분 구성이 좋으니까 수분 충전이 잘 되는 건 물론이고 이렇게 3분할이 가능한 제품이라 딱 2장 반 써주면 화장할 때 각질, 건조함, 들뜸이 없을 수 있도록 수분 충전이 완료되는데 다른 토너 패드는 아무리 매수가 많아도 이렇게 붙여주려면 최소 5장은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딱 2장 반이면 화장 전에 수분길 열어준 용도로 정말 제격인 그런 극효율템, 가성비템이기 때문에 꼭 이 제품도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딱 2장 반이면 얼굴 전체 캐리가 되기 때문에 타사 패드보다 훨씬 오래 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켓 공지 나갑니다 이번 마켓은 10월 28일 6시부터 11월 1일 11시 59분까지 진행됩니다 당연히 무료배송에 오늘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마켓 제품 구성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성으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 준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선쿠션 단품은 46% 할인된 12,900원 클렌징오일 단품은 42% 할인된 13,900원 선쿠션 2종은 52% 할인된 22,900원 선쿠션 1개, 더블패드 1개는 50% 할인된 26,900원 선쿠션 2개, 클렌징오일 1개는 50% 할인된 35,900원 선쿠션 1개, 더블패드 1개, 클렌징오일 1개는 47% 할인된 38,900원 지금 안내해드린 가격에서 듀이트리 네이버 스토어 알림받기 하시면 3만원 이상 구매시 1,000원 할인되는 쿠폰이 발급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와 듀이트리가 함께 준비한 이벤트 제 인스타그램에 구매 인증 남겨주신 20분께 제 사비 탈탈 털어서 올리브용 1만원권 증정 예정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듀이트리 마켓 제품에 대한 기대평 댓글로 남겨주신 10분께 AC 깊은적 진정크림 본품 드릴 예정입니다 또 실결제 금액 3만 9천원 이상 구매하신 모든 분께 아쿠아디 부스팅 토너 본품 증정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선착순 500분께 마이크로 버블 범프 증정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10월 28일 6시에 오픈될 저의 첫 마켓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마켓에서 만나요 안녕 너무 아름다운 감사합니다.